안녕하세요. 집밥하냐입니다. 오늘 메뉴는 돈까스 미역국이랑 삼겹살 김치볶음. 이거 두 가지 해서 쿡팡으로 진행할 건데 오늘 좀 재밌게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. 자칭 노생남이라고. 뭐 아무튼 요리를 좀 잘하신다고 자신 있어 하셔가지고 오늘 이 메뉴를 릴레이식으로 쿡팡을 좀 진행해볼까 해요. 자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어 저는 자칭 노생남 요리하는 들깨라고 해서 요들이에요. 요들이. 맨 처음에 뭐 이제 방송 한번 출연 한번 하시죠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친구보다 못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오늘 돈까스 미역국을 할 건데 1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. 누가 더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돈까스 멈춰 튀기는 것부터 스타트 고고고고고 아 근데 1분 너무 짧을 것 같아. 좀 할 때 맛있게 보이게끔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. 자 자 돈까스 들어갑니다. 10초 남았어요. 아 씨 나 이제 얹었는데요. 오케이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요 나 나 이러다 또 나와요. 이거 뭔가 그렇지 그렇지 아우 노릇노릇 자 이건 요정도 하면 돼요. 왜냐하면 미역국에 넣을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추가를 할 거라서 오오오오오 와 대박 진짜 잘 됐다 진짜 잘 됐지 진짜 잘 됐어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끝났어요. 자 나오세요 여기다 일단 제 방식대로의 미역국을 한번 좀 끓여볼 거예요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아 노래 틀어요 노래 고기는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고기 진짜 많이 넣습니다 양파 간장 좀 넣고요 이거 넣으셨어요? 안 넣었어요 아 이거 잘 봐야지 아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볶아주다가 양파가 아직은 조금 힘이 있었을 때 이때 저는 물을 넣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 싸움이죠 간 싸움 여기서 이렇게 끓기만은 기다리면 안 되죠 자 여기 다음 거를 해야지 다음 거 자 이제 이거를 부으면 돼요 대충 이런 비주얼 이제 그만 끓이고 뚜껑 닫아갖고 옆에 놔두고 다른 음식 진행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요리 시작할게요 이 노래 너무 계속 나오니까 짜잉 나죠 네 딴 거예요 다른 거 어? 너무 행복한데? 일단 이 노래 자 저는 여기다가 간을 미리 하고 먹습니다 딱지도 않고 넣으면 어떡해요 자 내 칼 안 넣어요 나는 단 게 좋으니까 저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? 저 정도면 당뇨인데 뭔가 빠진 거 같지 않아요? 대부분은? 삼겹살은 좀 이따가 넣죠 자 이제 삼겹살을 주시면 돼요 삼겹살 어디인데요? 지금 코앞이에요 아 네 내 코앞인데 끝났어요 아이 젠장 자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갓 조긋이 갓 조긋이 이거 또 한 스푼 정도 넣고 이대로 조리는 거예요 저는 자 고춧가루 빨리 줘요 빨리 아 3초는 안 돼 많이 많이 뿌려요 고춧가루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제 먹어도 되나요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돈까스 미역국입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돈까스 참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져 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짱인데? 여러분 요거예요? 아 부부 아니에요 본바람 분양이요 아 썸도 아니에요 또 썸도 아무렁 타나? 뭐 이건데 근데 한야님 정도면은 참 괜찮은 여자긴 하죠 요리도 잘하고요 짱 요렇게 오 너무 맛있게 생겼다 투표 결과 말씀 드릴게요 어 발표 중이라는데? 내가 9대 4로 내가 이겼어 와 진짜 너무하네 아 요리 내가 거의 다 했잖아요 그냥 설거지 하시면 되겠네요 아! 아 진짜!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짜로 설거지를 하고 올게 밥 먹고 있어 진짜로? 응 저 설거지 그냥 가세요 아 저것도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